고 김용균 씨의 마지막 동선이 당긴 태안 화력발전소 내부 CCTV 영상을 SBS가 입수했습니다. 신입 직원이 혼자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와 손을 넣어가며 위험한 작업을 쉬지 않고 반복했습니다. 이한석 기자입니다. 지난 10일 밤 8시 45분. 태안 화력발전소 9호기의 환승타워 안 CCTV 화면입니다. 어두운 작업 현장에서 불빛이 움직입니다. 떨어진 석탄을 삽으로 제거한 뒤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러 온 노동자 김용균 씨입니다. 석탄가로 묻은 안전모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. 헤드랜턴도 없이 고인이 개인 돈으로 마련했다는 작은 손전등에 의지한 채 덮개를 열고 벨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. 다른 쪽 벨트에 이상은 없는지 한쪽에 손을 넣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입니다.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머리를 넣고 살펴보기도 합니다. 밤 9시쯤 김 씨는 휴대전화를 만지며 컨베이어 벨트 사이를 걸어갑니다. 배수관 밸브를 점검한 사진을 전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밤 10시 1분 또 다른 환승타워로 들어옵니다. 40m에서 100m에 달하는 시설 간 거리, 점검해야 할 수많은 항목.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김 씨는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혼자 일한 것으로 보입니다. 밤 10시 35분에는 목숨을 앗아간 벨트 쪽으로 이동합니다. 김 씨는 또다시 덮개를 일일이 열어봅니다. 상체를 굽혀 아랫부분을 살펴보기도 하고, 컨베이어 벨트 안쪽으로 머리와 손을 넣는 위험 천만한 일을 반복합니다. 밤 10시 36분, cctv에 담긴 김 씨의 생전 모습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SBS 이한석입니다. SBS 이한석입니다.